Hello everyone! 동방신계의 윤호윤호, 최강정민입니다. 저 윤호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가볍게 준비해서 떠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요. 또 시간이 나면 요즘 유행하는 즉흥 여행이나 그리고 혼자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 알려져 있는 그런 곳들도 가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알려진 곳 말고 현지인들만의 시크릿 그런 곳들을 좀 찾아서 여기저기 많이 경험을 하러 다니는 편입니다. 여행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프로 여행러라고 감히 느낄 때는 아무래도 사실 항공 포인트를 많이 쌓아갈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오늘 컨셉인 제주항공 최강 포인트. 제 포인트 또 티켓의 5% 다 창민이 주고 싶은데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방신계와 함께 대한민국 넘버원 LCC 제주항공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방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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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 다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